천둥 빼봐? 어? 나 광박이었네? 이제 나. 섞었으면 끝난 거야. 모르는 걸 가르쳐줘야 돼, 엄마 자식인데. 공습방에서 부모 자식이 어디 있어. 모르는 거야. 가르쳐줘. 불량기를 거울아 부르면 대박이야. 까칠하다. 까칠하다. 분위기가 장난 아니야. 나왔다. 나왔다. 우와. 9. 3. 10, 11. 12, 13, 14. 어떻게. 2800. 2800원? 자. 자. 돈도 막 던져. 쓰러졌네요. 왜 나한테 꼼짝을 못 해? 그러니까. 완전 말렸네. 진짜 진지하다. 진짜. 에러센스. 가온다. 바로 영원하쇼. 에러센스 일어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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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쌓이야. 오. 야. 오. 어. 아. 아 정말 단합된 모습. 아. 아. 급히 뭐 반죽하시네요. 아 웃겨. 진짜 코멘트야.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 가, 그러면. 아기 잠바는? 아기 잠바 입었어. 자네는? 나는 괜찮아. 밤이라 추워.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쭈갓? 다 이상해요. 아이들은 뭐 다 탄산주면 좋아. 네가 딸 거야? 그래, 네가 하고 아빠 붙 잡아주라고. 아 저거 다른 거 좋아해요. 어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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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하네. 이거 먹을 거야? 힘 세다. 여기 탄산 주면 안 되는데. 더운 게 좀 따라줘. 조금만 먹어야 돼, 너. 좀 따라줘. 응, 자네. 왜요? 탄산, 탄산 잘 안 줘. 여기 탄산 주면 안 되는데. 더운 게 좀 따라줘. 안 졌죠. 매일 먹는 거 아니니까. 아니, 보니까 임서방님하고 장모님하고 육아에 대한 충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는 딱 할머니가 오면 탄산음료를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탄산음료? 네. 항상 할머니가 좋기 때문에. 뭐든지 너 그렇게 주니까. 맛있어, 그거. 너 음료수 자꾸 너무 많이 먹어. 내가 더 더운 게 좀 먹으라고. 밥 먹고, 밥 먹고 음료수 마시는 거야. 알았지? 많이 부르죠. 장모님이랑 저랑.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탄산을 주고. 그런 부분도 자꾸 고집히고 옛날 방식대로 하시려고 하고. 이것저것 너무 많아요. 장모님이랑 그 육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장모님이랑 그 육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맛있다.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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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여, 뒤여. 이거 손 뜨거워. 손 떼. 어? 젓가락 놔. 젓가락 놔. 어? 어? 어우. 오, 개스톱지 때는 저런 걸 할 때는 없었는데. 그런데 이게 추운 것구나, 야가. 자꾸 떠네 진짜. 아, 폴이 이름 이쁘다, 폴이. 태풍 넣게, 태풍 넣게. 옷 좀 하나 사다 줄까? 옷은 소겼다. 나도 가는가? 네. 춥다 야. 아니, 이게 춥겠어. 얘는 추워. 그걸 가지고 간다고? 얘 맞는 옷을 사줘야지. 뭐 함께 사과만 입히면 되지. 아이, 그래도 맞춰서. 아이고, 무슨 사실이래. 뭐 마트 가서 뭐.